나 형 아침부터 한 번 봤어 형? 나 모든 스페셜을 다시 껴줘서 하는 사람이야. 아니 뭐가 자꾸 얘기하라고. 집에 너라고 하라고. 시켜줘. 저희 우리가 밥 말고 안 하십시오. 저희 아이한테 만두 주셨어요? 너 이 아저씨가 주는 걸 왜 얻어먹어? 이름이 이름이에요. 제 어머니. 어머님은 진짜. 이야기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. 왜 이래. 어떡해 어떡해. 너무 너무 당해 지금.